그럼 뭐 시켜먹을까? 뭐 땡기는 거 있어? 네? 뭐.. 뭐 싶으면.. 자기 먹고 싶은 걸로 해. 모자 토마토 모자. 결정장에 있어, 자기야. 자기야, 안녕?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희망도였습니다. 제가 갑자기 자기야라고 해서 당황하셨죠? 자, 오늘 할 몰카가 뭐냐면 여사친에게 자연스럽게 자기야라고 부르기 되겠습니다. 마침 마주누나가 저희 집 근처에서 오늘 촬영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. 집에 있냐고. 그래서 제가 집에 있으니까 잠깐 얼굴 보러 와라. 그래서 이따가 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만나면 제가 마주누나에게 자연스럽게 나의 큰 마라. 자기야, 자기야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마주누나의 반응이 어떨지 함께 보십시오. 짜무시데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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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세요.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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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경 한번 싹 하십시오. 오케이, 제가 이렇게 혹시 제가 첫 번째? 어디인가요? 심한지. 첫 번째가 장하나였는데 아 장하나였고 누가 봐도 내소입니다. 어, 예 가주세요. 아 진순으로 왔다가는 고마워 누나 진짜 이거. 진짜 고마워. 잘 쓸게. 괜찮지? 아 누나 근데 이 근처에서 뭐 찍고 온 거야? 어어, 촬영 찾았다. 뭐? 마켄지. 어, 송봉 선배랑 하는 거? 아, 아 신나가지고 그럼 이것도 그 찍고 급하게 이거 이거 학생 사왔어. 사온 거야? 아, 진짜? 아, 진짜 고마워. 아, 너무 고마워. 마실래? 어... 목 마르지? 커피들? 커피들 마셔서 그냥 물 줄까? 어, 그냥 물 줘. 얼음도 넣어줘 가기야? 그냥 줄까? 얼음? 차갑긴 해. 어, 차가우면 상관없어. 그냥 줄게. 여기 있어요. 감사합니다. 밥은? 못 먹었을 거 아니야? 찍으면. 응, 잘 안 먹긴 했는데. 너 먹었지? 아침에 뭐 잠깐 먹고 나도 지금 안 먹어도 먹어야 돼. 그럼 뭐 시켜 먹을까? 뭐 땡기는 거 있어? 네? 뭐, 뭐 싶어 먹을까? 자기 먹고 싶은 걸로 해. 어, 중식 괜찮은데? 중식이라고 하면서 저 손가락이 떡볶이라고 봅니다. 이미 쳤네, 로제 떡볶이. 아, 그럼 이거 먹어. 아, 그럴까? 너 어디 거 좋아해? 아, 로제 떡볶이? 응, 가야겠어. 이거 좋아해, 자기야? 어... 이걸로 하나? 로제 떡볶이? 이거 하나하나? 얘로 좀 오지려 할 것 같은데? 아, 추가로 좀. 아, 로제 떡볶이? 그럼 이런 것도 시킬까? 뭐 좋아? 이거 뭐야? 모자 떡볶이? 모자 떡볶이? 열정장에 있어, 자기야? 아! 아! 로컬을 왜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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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컬으로 결제인데? 아! 아, 내가. 내가 돈 줄게. 아, 자동으로 그게. 아니, 그게. 아, 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자기야. 그러는 게 아니야. 그러는 거 아니야, 자기야. 오케이. 로컬을 사실 했지? 아니야, 아니야. 나 이런 거는 처음 봐봐. 아, 정말? 혹시 향이 너무 진해가지고 좀 허그라가지고 또. 아니, 좋은데? 그래? 응. 그러면 좀 이런 거 좀 좋아해. 예쁘다. 고마워, 자기야. 왜? 아, 시간이 너무 걸렸는데 뺏어. 아. 왜, 저거 많이. 아이디어 짜봤었어, 아까? 응. 응. 글씨가 너무 초딩스러워. 글씨가 너무 초딩같이? 나만 알아볼 수 있어. 아, 이게 암호처럼 내리지. 그래서 내 아이디어를 우리끼리 용어로 말하잖아? 내 아이디어를 못 발아가. 나 오늘 어. 미용실 갔다 왔거든? 아. 아! 그래서 머리가 세팅이 되고 있었구나! 맞아 맞아! 거기서 해준구나! 아니 그 요즘에 남자들 가르마만 자연스럽게 갈라주기로 해서 한 건데 피곤해! 괜찮아? 그래가지고 아까 내가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그렸어 이쁘는데? 봐봐! 아 둘 중에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 거야! 머리 예쁘게 해준다 감사합니다! 골라줘 자기야! 똑같잖아! 똑같은 게 아니고 똑같아! 그래? 그래? 그래서 나 이거 둘 중에 고민하다가 결정장애가 있단 말이야 자기야! 미쳐네! 그래가지고 일단 이걸로 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2번이 더 낫다면 지금 바꿔 올려요! 아 1번 2번이니까 순서나 막 바꿀려고? 내가 봤을 때는? 응! 뭐가 나? 자기야 여기 쇼파 선이 이렇게 그냥 여기 쇼파 선이 이렇게 근데 이게 쇼파 선이 깔끔하지 않았더러나? 이거는 그래도 이 선이 안 보이잖아 살? 얼굴에 좀 집중을 딱 할 수 있는? 그리고 자기가 이 페이스가 나쁘지 않게 자기가 이 페이스가 나쁘지 않게 이렇게 자기가 얼굴이 너무 나쁘지 않게 이거 진짜 예쁘다! 맞아! 근데 자기는 아이고! 아이고! 얼굴을 못 닿아! 이 셀카리스는 아이고? 어! 안 나와! 이 얼굴이 진짜 너무 안타까워! 이거 봐봐! 자기 이거 찍은 거 원래 보면은 나무 찍은 거잖아 이거! 맞아! 이것도 나무 찍은 거잖아! 어! 어! 많이 찍은 게 엉덩이 진짜 잘 나왔어! 그래? 자기 이거 스네카 아니야 이거! 자기가 이걸로 아예? 이걸로 아예? 아 이걸로? 근데 왜 이렇게? 자기야 자기야 해? 내가? 어! 왜 이렇게 자기 자기 해? 그럼? 나는 그냥 지금 계속 자기 자기 했잖아! 그거 유키즈 보면 될 텐데! 자기야! 아! 대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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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세석 선배님 같이 안 거야 지금? 아 그런 거야? 자기야! 이거 봐! 이게 봐봐! 딱 봤을 때 1번 2번 뭐가 더 눈에 들어! 아 1번인 거 아 모르겠어! 아 1번인 거 같아? 자기 내가 찍어줄게! 자기 내 손으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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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는 어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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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오케이! 요즘 다 쓰길래 나도 쓰는데 자기는 바로 요게 백카메라로 찍는 게 훨씬 달라고 자기 어디 어디 서볼래? 자기야! 어? 자기야 저기 서봐 누지 까지 자기? 어? 왜 이렇게 자기 자기 거려 자기야? 자기야! 어 왜? 아! 이건 아무리 봐도 유키즈 느낌처럼 하는 자기가 아닌데 자기야? 자기야! 이거 봐! 누가 이렇게 자기야! 누가 이렇게 애교부려 자기야! 자기야 여기에 왜 자기야 뭔가 어디 있었어? 그렇게 하늘도 못 알아본단 말이야! 헐서 몰라! 자기야 여기 있잖아! 자기야! 저기요 아니에요? 저기요! 저기요! 자기요! 자기야! 어디에 숨겨놨어? 여기 아까 컴퓨터 얘기했잖아! 여기 카메라가 검은색! 저기요! 저기요! 거실이 안 나와! 왜 받아오르지? 그치? 야 색깔이 똑같아서 그래! 우와! 본체랑 평! 우와! 거기 공간에 자기야 놀랬잖아! 자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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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! 너무 예뻐! 이렇게 계속 하고 다니고 자기야 이렇게! 자기야! 자기 할 땐 언제 보면 이렇게 몸을 넣어서 있어! 아니 자기야! 난 원래 내가 할 때는 이렇게 남이 하면 되는 부끄러웠어! 아 깜짝 놀랐네! 자기야 저기가 안방이야? 어 맞아! 가 있을게! 아 뭘까 있어! 가지마 자기야! 아니 이제 누나! 자기야 말고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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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하자! 응! 응!